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돌 지망생으로 이루어진 프리뮬러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생 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11년생 시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생 노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생 강지휘입니다 안녕하세요 14살 이지원입니다 저희 퓨리뮬러 팀은 소녀들의 희망을 담는 이름인데요 우리들의 꿈에 희망을 담기 위해서 퓨리뮬러로 지었어요 언니들하고 같이 연합 공연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무대에서 같이 춤을 춰서 기억에 남습니다 연합 공연한 거요 서울 공연예술에서 공연을 했는데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영상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가니까 기억에 남아요 프리뮬러 첫 파이널 촬영이요 LA댄스 와서 처음 찍는 촬영이라서 관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저 실력 엄청 늘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힘들었던 점은 없어요? 연습하고 앞물 타올 때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안 힘들어요 팀으로 활동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선생님이랑 멤버들이 도와줘서 그래도 힘들진 않아요 연습하다가 살짝 안 맞거나 의견이 갈릴 때 잘 극복해낸 거 맞나요? 네 팀원들이랑 잘 지내려면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려심 합이 안 맞을 때 오늘 합 잘 맞는 모습 보여주실 수 있나요? 공연 준비 잘하고 파이팅 공부 열심히 해서 재욱 쌤 꼭 될게요 저희 프리뮬러가 지금 열심히 많이 준비 중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야 실수하지 말고 잘하자 진짜 항상 너무 감사하고 진짜 사랑합니다 유니스의 유니스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기획사 대표님들 저희 예쁘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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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